오늘은 네덜란드 가는 날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빠가 태워주십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무거워요 크네요 항공사 카운터는 H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한 20km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게이트로 가고 있습니다 화장을 안 했어요 답승 시작 한 싱키로 먼저 갑니다 한 싱키로 가요 한 싱키로 가요 한 싱키로 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펠싱키 목적 소품부장 와우 이제 환승을 하러 가볼건데 저의 목적지는 암스테리안구 4시 40분 지금 시간은 1시 펠싱키 공항이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가는 길에 우민샵에 들려서 열쇠고리? 잘 수 있는 키링 같은 걸 샀어요 우민이랑 우민 여자친구 오는 길에 피네어에서 우민영화를 봤는데 우민이 여자친구가 있더라구요 저 다 똑같은 우민인줄 알았는데 가족관계가 있었어요 이것을 향기언니에게 저의 영혼의 단짝 향기언니에게 선물할 예정이구요 편집을 선물을 주고 난 후에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튼 이렇게 두 개를 샀습니다 약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자는 마음에서 타이밍 사람이 없네요 자동출입객 순서에서 제게 잘 안되서 약간 애를 먹었지만 한숨 성공 이제 4시 30분 까지 존버해야 됩니다 24번 게이트를 향해 고고고 고고고 드디어 암스테르담 행동 갑니다 지지협입니다 지지협의 홈 지지협이 안녕하세요! 페리를 탔습니다. 숙소로 가는 페리를 타서. 끝! 페리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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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눈 돌아가고 있습니다. 셔츠가 이쁜 게 너무 많아. 어떻게? 운영 좀 보세요. 여기 있는 에피소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산이 없어서 목도리로 싸맸어요 저 건너편에 센트럴 역이 보입니다 암스트레담 센트럴 역 지금 제가 가는 곳은 빛본지네? 여기 앞에 아이필름 페스티벌이라 해가지고 영화와 관련된 박물관을 가고 있어요 오후 7시까지라 해서 지금 오후 5시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무슨 밤 9시 같은 느낌? 아이씨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